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깊은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 다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창을 그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맥세는 힘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주님 오신 나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깊은 소식을 주님 우릴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 다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창을 그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얀 눈이 내려와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 다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창을 그려요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